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위생혈에 대한 정리, 위장병과 빈혈이 생기는 이유 음식을 가리는 사람은 사람을 가립니다. 마음의 상태는 위에 나타납니다. 마음과 위는 운명공동체인 공변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위장이 편합니다. 위장이 불편하다면 의식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위는 서로 통하는 상통관계입니다.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습니다. 위는 모든 생명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위는 뜨거운 피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마음의 크기는 그 사람의 그늘을 결정합니다. 위가 크다는 것은 철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보다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가 작다는 것은 철을 잘 다루지 못하는 철부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가리는 사람들은 속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속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거나 의식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마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위산과 소화액입니다. 마음의 사랑이 있으면 의식의 흐름이 원활하면 위산과 소화액의 분비가 원활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상태가 되면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액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내 마음을 내가 괴롭히게 되면 위에는 위산과다가 발생하여 위산이 위를 괴롭히게 됩니다. 마음의 욕심이 생기고 마음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위는 위산과다로 괴로워합니다. 속이 쓰리고 삶에 신물이 나듯 신물을 토해냅니다. 마음의 희망이 없고 마음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고 사는 게 참 재미없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게 되면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식욕의 상실은 위산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식욕의 상실은 위가 건조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가 건조하다는 것은 속이 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이 타면 위산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속이 타면 침이 마르고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철분에 충분한 위산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산에 흠뻑 철분이 젖지 않으면 철의 흡수가 어려워 빈혈이 생깁니다.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변하는 내 마음은 속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쓰리고 아프면 위산이 많아져 위산과다가 생기고 마음이 소심해지고 두근거리면 위산이 적어져 빈혈이 생깁니다. 마음이 변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속도 늘 변하고 있습니다. 속이 편해야 만사형통이 됩니다. 속이 불편하십니까? 당신의 위인은 당신의 의식의 흐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2일 우데카 15일 우데카 이케의 싱크 1н 3호 3호 5호 5호 8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